나를 새 없이 쏟아지던 비처럼 다가온 우기와 부연이가 헤어진다는 약속을 했습니다. 그 둘 사이에 남녀 상렬지사가 없었다니 깔끔하게 갈랐으면 되겠구만 깊은 사이는 아니라는 게 차라리 다행이네요. 밤에 둘이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지들 입으로 분명히 털어놨어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사이란 밤하늘을 함께 하고 싶어 어떤 대답도 필요 없이 그렇게 넌 내 맘을 알았죠 허무했던 맘에 이리 묶어줘 한 차례 날 뒤흔들 바람일까 불안했던 날도 괜찮다고 너는 내게 말해주네 네 숨결에 기대였네 방금 네 안에 있는 기운이 나한테 닿았어 어른들? 어 대단한 기운이네 이걸 정말 내가 다뤄서 꺼낼 수 있을까? 항상 멈추고 싶었는데 지금은 멈추고 싶지가 않은데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더라도 내가 절대 안 해줄 거지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멈춘 김에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해보자 왜? 불을 왜 켜? 꺼 꺼